예 어우 주방 크네요 이정도면 주방경은 방이고 재산책 화장실의 창문도 있고 그러면 천에 58에 관리비 5만원 이렇게 하면 63이니까 그렇게 맞히면 되겠네요 이게 원래 천에 관리비가 8만원 있어요 아 8만원? 네 그래서 63만원씩 받았다고 63만원? 차비는 주차빈 말고 주차빈고? 주차비는 그저 아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천에 어쨌든 관리비까지 63 이렇게 수도 따로였나요? 수도는 포함? 네 이제 그런 나라로는 가스로 전기만 아 그러면 관리비까지 63에 전기 가스만 따로? 네 요렇게 하면 되고 네 그렇죠 주차빈을 만약에 하게되면 주차비는 얼마에요? 3만원 주차비는 3만원만 받으시고 세입자들한테는 13만원 재산책이고 크기만 주차비는 4만원으로 하면 괜찮아요 저도 그러니까는 이왕이면 손님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사진을 먼저 보내달라고 하니까 사진을 먼저 보내달라고 하니까